자기야 많이 먹어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내 여자친구는 너무 더 예뻐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단점 나보다 못할 요리 솜씨 밥도 못해 국도 못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 라면은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이지 콜란지도 구별 못해 너를 너무 좋아하지 마 너를 너무 사랑하지 마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은 좋아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한다며 너의 집으로 나를 불러진 나는 기대했었지 꿈꿔꿔꿔 또 꿈어 네가 해줄 맛인 저녁 기대하며 상상하며 숟가락을 등클 수가 이렇게만 없어도 되나요 도대체 무얼 더운 건가요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만든 게 더 나을 것만 같아요 마시렸더냐 내게 뭔데요 또 내게 무슨 힘이 있나요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웃으며 한 그룹 주네요 날 살려줘 그치 동안 그녀 아무 연락 없고 그녀 친구 통해 I'm 그녀의 소식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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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한 중국으로 하얼번을 다닌으로 시간 없다며 하네요 그러한 괴력 갑자기 내게 연락해 왔죠 다시 한 번 더 전화 초대를 하겠다네요 난 괜찮다 왜 부르다 말을 했지만 혹시나 나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갔는데 이렇게 맛있어 되나요? 되나요? 이게 사람이 만든 건 뭔가요?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없더냐 내게 뭔네요?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하고는 다녔던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맛없어도 이렇게 맛없어도 되나요? 되나요?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? 뭔가요?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없더냐 내게 뭔네요?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털 나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잘 껴, 배불러? 누구냐, 넌 참아 얜 나